자 오늘 촬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제이 새끼새끼. 댓글들에 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이제이가 하루빨리 좀 감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감 잡니다. 무슨 감자를 한 박스를 가져갔어. 오늘은 미션 뽑기가 따로 없고요. 특별 미션으로.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틱톡 아세요? 틱톡 아세요? 알지? 내 나이가 아무리 34시라도 틱톡은 알아요. 짧은 영상 샥샥 넘겨내서 보는 거. 유튜버들도 틱톡 콘텐츠 많이 했어가지고. 저도 했었어요. 노애목에서 틱톡 젤리 한 적 있어요. 음악 안 해본 줄 알아? 참. 아무튼 그래서 오늘 미션이 뭔데요? 틱톡에 올라와 있는 감자요리 레시피만으로 요리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로값 제한도 없고 아무거나 그냥 막 사다가 내 맘대로 요리하면 되는 거야? 따로 없어요. 그냥 레시피만 보고 오늘 요리하시면 돼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사실 이러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변형을 주시고. 기존에 있는 요리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좀 달라 보이게. 아 그럼요. 설마 뭐 참깨 뿌리고 이러실 건 아니죠? 틱톡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제이 제이가 하진 않고. 우리 강아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팔로우가 몇 명이니까요? 팔로우 3명. 예전에 수플랩 오므렛 해보셨나요? 천번 젖는 그거? 그렇죠. 그런 챌린지가 틱톡에도 있습니다. 샵 감자부심 치면 지금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요리가 많죠? 이게 다 레시피야? 그렇죠. 생각보다 요리들이 되게 많네요. 여기서 아무거나 골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의 투과 미션. 이왕 틱톡 보고 요리를 하는데. 틱톡에도 한번 올려보시죠. 우리도 이 샵 감자부심. 이 틱톡 챌린지 참여를 한번 해보자. 재료사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함박 간드위치입니다. 간드위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듣습니다. 틱톡을 모르네. 레시피드를 찾아보니까. 빵 대신에. 감자를 썰어가지고. 벌칙 모양으로 샤샤샤샤샤샥 해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딱 덮어갖고. 안에다가 샌드위치 재료를 딱 넣어가지고. 만드는 음식의 이름이. 감드위치더라구요. 아 근데. 보니까. 고기가 그냥. 푸짐하게 좀 안 들어갔더라구요. 제가 살짝 변형을 해서. 여기다가. 함박 스테이크를. 추가를 딱 해가지고. 든든한 느낌으로. 고기맛. 그냥 가득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점자를 좀. 푸짐하게 한거. 요거 크고. 크고. 이렇게 한 4개. 푹은 새로운 도로 찍어줘야지. 일단 녹화를 먼저 돌려놓고. 일단 해보자고. 아 요렇게 찍으면 되겠다. 저희 아버지 처음 카카오톡 하실 때. 내 느낌을. 하하하하하하. 일단은 조금 두께감이 있게. 감자를. 썰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꼬챙이를. 위아래로 이렇게. 되더라구요. 칼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게 다 안 썰리거든요. 어? 반대로 맞지. 어? 후추. 이제 꼬챙이를 꼬자가지고. 오오오오. 초뷸도. 후추. 황? 올리브오일. 김 분rael dating. 김. 김? 하나 dinner! 상박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톡톡에서는. 샥! 하면은. 여길 썰어내는 것처럼. 편집하라 할거라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찍어두고 썰어 눈물 왜이렇게 나냐 오늘 하나는 채썰기 마늘도 다 지어요 우리 약간 눈물 특집인가요? 그런거 같아요 마치 마법으로 썰어낸 것처럼 돼지고기 다진류 소고기 다진류 다진 양파를 볶아 빵가루를 만들어 보는거죠 음 될거 같은데? 숙성을 시키면 더 좋대요 하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 숙성을 좀 맞춰야 돼가지고 두개만 만들면 되는데 양을 전혀 넣고 올리브유 아 좋다 좋아 자 이제 소스 만들어야 돼요 여기 이거 다 기름 그대로 사용할겁니다 고기 이거 긁어먹으면 이게 맛있대 아무튼 양송이 양파 반을 볶아줘요 돈까스 소스 물좀 넣어주고 케첩 올리고당 맛술 끓여주면 돼요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약간 탕 함박스테이키 소스 스테이크를 한 덩이 그냥 버섯같은 것들 다 올려주고 계란 딱 함박감두위치 함박감두위치 감두위치 제이제이버전 함박감두위치 먹어봅시다 일단 샌드위치니까 손으로 한번 잡고 먹어보자고요 이렇게 잡고 표정이 찐행복이거든요? 너무 맛있네 빵으로 만들어 먹지 않고 감자로 먹어도 매력이 있네요 감자도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샌드위치로 빵으로 위아래 대신 감자로 딱 때려도 충분히 잘 어울려 겉은 살짝 누른 느낌이 약간 바삭할까 말까 하는 느낌인데 안쪽에는 약간 좀 폭신폭신한 느낌이 나가지고 아주 좋고요 함박스테이크는 따로 얘기를 할 게 없죠 이거는 원래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노른자 탁 터트려가지고 고기에 소스 탁 달짝 찍어 나서 쫙 들어가고 싹 들어가고 크아악 너무 입직한데 할 때 양상추로 살짝 가벼운 느낌을 아삭아삭하게 채워주고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훌륭한 음식입니다 그 음식 먹는데 얼마까지 쓸 수 있으세요? 한 15,000원 아니 샌드위치가 15,000원이라고요? 재료값이 더 들지 않아요 같이 먹어야 돼 다 빵을 먹으면 좀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감자는 좀 죄책감이 덜하네 양송이버섯이랑 양파 막 소스에 쫙 조려진 그것도 위에 딱 올라가니까 같이 씹었을 때 촉촉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감자가 좀 두껍게 들어가 있으니까 소스랑 고기랑 막 이게 다 어우러져서 간이 괜찮아요 딱 아 훌륭한 척이었다 재진이 뭐하세요? 네 잠깐 요리하고 쉬고 있습니다 원래 살림이 힘든 거예요 틱톡에 있는 요리 레시피들로 요리해보니까 어떠세요? 틱톡이 어쩔 수 없이 짧다 보니까 이게 착착착착 뭔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간결하게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따라하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괜찮겠다 싶어서 종종 이제 요리할 때 틱톡으로 좀 레시피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해보려고 팁을 드리자면 해시태그로 쿠킹온틱톡 나만의 레시피 같은 이런 해시태그를 하면 진짜 레시피 다양한 게 엄청 많거든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네 아 감자부심 이게 지금 메인이네 그러니까 이거 챌린지예요 지금 간장떡볶이 요리들도 많네요 짜파구리로 만든 쭈꾸게티?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간단하겠네 바나나 카렉 치킨 재밌는 영상 많네 귀여운 것도 많고 그니까요 오늘 두 번째 요리의 이름은 코인 감자 화산이라고 화산까지인가요? 아니면 화산이라구까지예요? 라구까지요 틱톡에서 레시피를 찾던 도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감자를 얇게 삭삭 썰어가지고 쿠키 틀 같은 걸로 빡 찍어갖고 그거를 가지고 튀겨 그러면은 감자가 이렇게 붙어있던 게 익으면서 요렇게 떨어져 요렇게 떨어진다고 요렇게 위트 스파게티 소스 그거 라구 소스라고 하거든요 치판 소스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만들 수 있게 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자고요? 네 일단 감자를 아주 얇게 썰어야 돼요 슬라이서 칼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 더 얇으면 좋겠다 싶어서 도시락 플라스틱 잘라놓은 거 저 때 가지고 더 얇게 한번 배치를 해줄 거예요 한쪽에는 전분을 뿌릴 거고 한쪽에는 계란 흰자를 발라줄 겁니다 옥수수 전분이에요 붓으로 잘 펴서 계란을 매겨줘요 흰자만 흰자를 바른 쪽이랑 이 전분이랑 만나도록 쿠키쿠터 갖다가 찍어가지고 통그란 모양을 형occ heal 넣어봅시다 갑니다 통닭 오오오오오옥 풍선이야 부풀어 mü MaxOne 너무 동우 좋은데요?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요. 대량으로 일단 합시다. 그냥 한두 개만 만들걸 괜히 또 산을 쌓으려고 또 2시간 넘게 시켜 이거라고. 잘해. 응숙해졌어. 나름대로 괜찮은데요? 그래 지금 몇 시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안 괜찮으면 안 되지. 쓰러지지 마. 가운데 들어갈 라구 소스를 만들어 보자고요. 뭐라고요? 라구라고요. 손질할 재료들을 가지고 오고 아니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틱톡 찍으려고 잘 손질을 해줍니다. 베이컨부터 잎파 당근 마늘 다지기 샐러리 다짐육 올리브유를 불러주고요. 없으니까 맛을 여기다가 그냥 씹은 토마토 소스 고기가 좀 적은 것 같아. 위에다 치즈 파슬리 코인 감자 화상이라구! 짜잔! 이야 이 정도면 화상이라구! 이거 만드는 게 오래 걸려서 배가 더 고팠어. 지금 거의 3시간 걸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먹기가 좀 아깝긴 한데 완전히 부풀어 있어. 요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감자칩 맛이랑 비슷한데 간이 안 돼 있어 지금. 그래갖고 소스랑 같이 이렇게 해서 소스를 여기다가 탁 채워서 너무 맛있다. 이게 시판 소스라서 맛이 더 자극적이에요. 고기에다가 감자까지 바삭하면서 쫄깃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쫄깃쫄깃해요. 아 전분 많이 들어갔어 그런가? 너무 맛있어. 정확하게 타이머를 맞춰서 꺼낸 게 아니고 모양이 잡힌다 싶으면 꺼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식감이 제각기 조금씩 달라. 먹어봐 한번 어때? 맛있어요. 감자칩에서 부족한 맛을 소스에서 딱 채워줘. 세진이님 뭐하고 계세요? 틱톡에 올릴 영상을 한 편 만들어 보려고. 영상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편집도 금방 하지 않을까? 한 시간 동안 했는데 지금 1차 컵 편집 끝났어. 1분 38초 나왔는데 얘 어차피 추격 추격 추격하는 거는 한 두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서 음 아 요거 좀 궁금한데 좀 미리 보기 가능한가요? 요기 지금 올라오는 요기 요기 이게 제 틱톡 그 계정이거든요. 예예. 요거 검색해서 솔로 하시면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요리는 뭔가요? 틱톡 최자로드 채널에서 나왔던 논프라잉 감자 고로케! 그러니까 고로케를 만드는데 식이지 않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레시피의 변형 버전으로 좀 더 자극적인 자극 버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부터 까야 돼요. 편집을 활용할 차례입니다. 물을 받아가지고 삶아줘요. 세 개를 좀 넣어주고 감자가 삶아질 동안 양파 손질! 아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먹을 걸로 장난치지 말랬는데 근데 감자가 익어갈 동안 대기부터 볶아주고 양파랑 같이 볶아요. 감자가 익었는지 확인? 오 아주 잘 익었어요. 자 이제 물 버리고 감자 후깨기! 감자의 물기가 어느 정도 날아가면은 여기는 고기랑 양파랑 섞으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라버게 소스를 투하합니다. 빵가루를 때려붙습니다. 이걸 기름으로 볶는 게 아니고 마요네즈를 이렇게 뿌려서 굵혀고 볶아요. 어느 정도 색깔이 노릇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때 저는 마늘을 한 주먹 때려놓고 같이 볶겠습니다. 빵가루 논프라잉 감자 그룹게 자극 버전 완성! 사실 비주얼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색깔도 불닭 소스를 넣어가지고 주황색이 돼가지고 살짝 누가 토해놓은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아 괜찮다 마늘도 올려서 뭐랄까 그 고로케랑 완전히 똑같은 맛은 아니야. 살짝 담백해지고 기름기가 쭉 빠진 그런 고로케 아무래도 촉촉함은 일반적인 그냥 고로케보다 덜해요. 왜냐면은 고로케는 튀김옷 안에서 채소들이랑 뭐 감자랑 고기랑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안에 이렇게 촉촉하단 말이에요. 튀김옷 안에 갇혀있는 상태로 기름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물기가 없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안 촉촉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고로케랑 비교했을 때 좀 덜하다. 그리고 덜 느끼해요. 이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바삭합니다. 그러니까 고로케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굳이 뭐 다른 소스 같은 거 안 뿌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늘이랑 같이 먹는 게 아 좋다 이거 근데 만들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진짜 간단하거든요. 뭔가요? 아까 레시피 찾다가 이 영상을 봤는데 아웃백에서 파는 오지치즈후라이 감자 과자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뉴를 오늘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미션은 다 끝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자고요. 레시피도 별게 없어. 감자 까가지고 올려놓고 치즈 그러니까 체다 치즈랑 모짜렐라 치즈를 올리면 되는데요. 저는 이 섞인 게 슈레드 치즈가 있으니까 이걸로 전자레인지 1분 30초 파슬리 좀 뿌려. 파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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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녹아서 과자에 붙어가지고 살짝은 바삭함과 눅눅함이 같이 느껴지는데 치즈의 쫄깃함이 같이 딱 들어와서 쪼그름하면서 감칠맛 나는 과자랑 고소한 치즈가 섞이니까 너무 좋아. 파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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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렇게 요즘 핫하다는 틱톡에 올라와 있는 레시피 영상들을 참고해서 하루 종일 감자로 요리를 3끼 아니 야식까지 4끼를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음식들 먹어보니까 어땠어요? 아 맛있을 수 없고 행복했고 네 아니 그러면 됐죠 뭐 틱톡에 올라온 레시피들이 재밌는 게 많았어요. 따라하기도 쉽고 되게 간결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감자만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아직 반도 못 썼어. 이제 이 남은 감자들은 시간 날 때 가끔씩 촬영을 해가지고 틱톡에다 한두 개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틱톡 계정은 여기입니다. 와서 한 번 영상도 구경해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끼새끼는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다른 음식 다른 주제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끼니를 새로운 퀴지로 제이제이 새끼새끼 오늘도 끝!